상대방의 생각을 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만 집착해서 외모에만 집착하고 외적인 것만 집착해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나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매 순간 하거든요. 그럴 때 이제 더 많더라를 많이 하고 더 많이 낮추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해요.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나이는 누구나 먹게 되니까요.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한 번쯤은 우리가 나이 들 때 어떻게 나이를 들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경도 삶의 아주 직접적인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 주제로 명상을 이어가겠습니다.